자, 벌칙 나와주시죠. 아, 이것도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로 벌칙의 보기들을 살짝 읽어드릴까 합니다. 청양고추 먹고 휘파람 굴기. 오, 좋습니다. 세다. 얼굴에 점 그리기. 대머리 가발 쓰고 진행하기. 아, 이게 좋네요. 네, 이게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하시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면 빵 못하겠네요. 4번은 흑장미 찬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5번 축하드립니다. 벌칙 통과도 있습니다. 벌칙 통과도 있습니까? 네, 어떤 것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뽑으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확률상 봤을 때 5가지 중에 2번, 4번, 5번만 고르면 그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2번, 4번, 5번. 전 개인적으로 청양고추 먹고 휘파람 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머리 가발 쓰고 휘파람 부는 거. 그리고 청양고추 먹고. 청양고추 먹고. 청양고추 먹고 휘파람. 일단 브래드와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오, 그거. 진짜? 아, 느낌 안 좋은데. 안 좋아, 안 좋아. 내가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느낌 안 좋아, 안 좋아.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야 돼. 오, 남자. 아, 흑장미 찬스네요. MZ 헬륨가스 마시기. 보이시죠? 아, 제가 마시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흑장미라고 하면 여성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시죠. 네, 다시 한번 가세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닌 걸로 골라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뽑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4번이 없어졌으니까. 5번이나 2번 중에. 아니요, 제가. 아, 뭔가요? 아, 이게 전체가 다 4번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은 안 되지만 제가 다른 걸 또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뽑아보시죠. 한 번 더 뽑아보시죠. 한 번 더 뽑아서 하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훈이 그냥 느껴지는데요, 왜? 왠지 클로버도 생각나고 막, 지금 장미가 머릿속으로 막. 직접 한번 열어봐주시죠. 있는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네요. 회륜가스 맛있어. 사실은. 사실은. PD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완전이다. 우와. 완전이다. 완전이다. 우와. 브래드가. 브래드가 열받았습니다. 브래드가 열받은 것 같은데요. 브래드가 열받은 것 같은데요. 브래드가 열받은 것 같은데요. 네, 제 감정을 대신 표현해 준 브래드에게. 여러개에 관 감사하자르가 són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벌칙은 벌칙이니까요 제가 헬륨가스를 마셔보겠습니다 그거 드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 더더더더gasps 우수 아 그래諫kay 정말 오늘과 같은 굴욕은 다신 상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마셔야죠. 더 드셔야죠.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드셔야죠. 죄송한 마음에 다 드시게 하시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나머지 제가 마셔도 드세요. 이만큼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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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소리가 왜 제대로 마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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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